인생은 지금부터 작사 김규리 작곡 이산 작곡의 신경만 이벤트에서 신곡 냈습니다 김나미씨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바든 구렁바든 암만 보고 살아온 우리 인생 사랑도 가도 청춘도 가도 내 나이 61세 시계 쪽에 매달린 내 청춘아 내가 알기는 제 척만 알아 내게도 바람 하나 있으니 행복 찾아 구걸 찾아 우리 함께 가보지 우리의 인생 지금 꿈 거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 가수 김나미씨 바람바든 구렁바든 암만 보고 살아온 우리 인생 사랑도 가도 사랑도 가도 청춘도 가도 내 나이 61세 시계 쪽에 매달린 내 청춘아 시계 쪽에 매달린 내 청춘아 내가 알길 제 척만 알아 내게도 바람 하나 있으니 행복 찾아 구걸 찾아 우리 함께 가보지 우리 내 인생 내 집은 굿보여 감사합니다